자 지금부터 매일 리코더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자에는 등을 기대지 말고 의자에 반만 걸터 앉아주세요 기대고 앉는 것은 복식호흡에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양손을 옆구리에 대고 몸에 힘을 빼주세요 복식호흡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숨을 잠시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천천히 내뱉습니다 숨 들이마시기 시작 호흡을 내뱉을 땐 일정하게 조금씩 내뱉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식호흡을 연습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1단계 8초간 숨을 일정하게 내뱉습니다 준비 숨 들이마시기 시작 이제 2단계입니다 숨을 들이마신 뒤 12초 동안 천천히 내뱉을게요 준비 배에 바람을 채웁니다 시작 좋아요 3단계 16초 동안 준비 배에 바람을 가득 넣으세요 시작 자 이렇게 하다보면 20초도 25초도 가능한 날이 올 거예요 다음은 리코드를 잡고 선생님과 기본 음계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보면 20초도 가능한 날이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